헌你有arson 백지님 정혜 일단 바나나는 지금 조심해야 되신거죠 Просто 이건 풍재를 났습니다 이게 좌절까지 있는 Лю인데 difference 와, 바나나 먹어! 뭐어! 나온다! 와, 이거 라이센스에 나오는 거 보네. 와, 이거 라이센스에 나오는 거 보네. 와, 여기서 막히는 사람 많겠는데, 이거. 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와, 여기서 막히는 사람 많겠는데, 이거. 아아! 아, 뭐야! 야, 씨,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어, 시킬이 깨끗인다. 아, 해결이 없는 게 아쉽다. 이거야, 이거. 일용의 계급. 세 카리때문에 맞게 먹자. 우와! 아, 이거 빠지면 처음부터 시작인가? 아, 그 뒤부터인가? 자, 일단 라이센스는 이렇게 해서 다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니까 일단 뭐 형님들, 이렇게 연습을 딱 처음에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 제가 봤을 때, 솔리드. 코튼이 나온 것 같은데, 코튼이 제일 좋네. 연습카트나 코튼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코튼이 제일 밸런스 오지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저도 한번 멀티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고민 한 판 좀 하겠습니다. 개인전. 사마 피라미드 탐험. 맞아. 아, 맵을 이렇게 선택하... 아, 아, 아이템 개인전이다 이거. 어,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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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와, 사마 피라미드 탐험 우진다. 퀄리티. 이거 탐험책이야 이거? 이거 혼자 달려. 왼쪽 다되나? 아, 왼쪽 différentes. 어.. 왼쪽 아래. 와, 콜렉티바. 느린 연타는 되네. 왜? 지리노. 야, 느린 연타는 돼. 야, 느린 연타는 돼. 이거 와.. 퀄리티 후진다 여긴 하는데 느린 연차가 되네 야 이거 좀나 웃겨 라이트 보여요 형들? 야 이거 라이트 미치고 있어 보이지 형들 라이트?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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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당첨되면 해야 돼요 이건 이게 나이게 이게 이게 아 아 와 바리게이트 10브래 진짜 바리게이트인데 아 바노라 팀 같이 ED 한번 해볼래? 그럴까요? 응 만들기 되나? 오 좋아 기꿀 와 엑스박스 2명 있네 뭐야 이거 원래 덜 걸린다 어 나 이거 데레나 나가볼까? 열리네 바늘 잘 안 나와 모바일 카트 많이 헌자면 이거 쉬울걸요? 멜트야 이거 잘하겠다 뭔가 모바일이랑 PC가 없게 있어가지고 이거 왼쪽 안 돼요? 안되지 이거 막혀있어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가지? 와 어떻게 하냐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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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얘 와우 와우도 와우 오우 성주관 와우 천트 힐 완전히 끝나고 해야되네 오 드래프트 있네 깜짝이야 와 야 이거 폭탄이 없나 와 야 까닭이 지나볼네 아는 잘하네 바늘 잘하노 인생대임 찾았네 어허허허 바늘 인생대임 찾았네 아 진짜 이거 선순 하려고 그래 야 인생차급좀 해줘 아 이거 작업도 안 돼야 이게 작업도 돼구나 이게 반품하게 돼구나 뭐야 점퍼하고 왔는데? 자기가 직분하게 해야겠다 나이스 아기류 으어 이거 와 이거 안 붙였나는데? 어 뭐야 가 아 이래야 근데 오 스타빠네 가 내가 작업 질게 진짜 오반데 이거 이제 멀어요? 아 바로 뒤에서 가 가 가가가가가 에오 가급하네 바이 아직 작업초? 아니요 제가 왔어요 원투요 원투 왼쪽 위에 중국 미국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전세계 게임 데누 가트라이더 가자 예 오와 3위 있네 어 다할게요 다할게요 세켠 예 아 문장판정만 못지게 되는 건데 버리기 괜찮? 예 제가 뒤에 막으면서 갈게요 어때? 어어 아 이 판정 운구하지 아 이 사빙우기만 왜 이런데? 사빙우기만 운구하지 예 그냥 끊겨요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건데 아 중났다 막았어 네 맞습니다 막아버리게 무atching 운구하며 누가 그냥 가셔도 되요 고맙게요 자 세울게요 다음 먼저 여깄네 쟤도 잘한다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인게 중요한거 같은데요 끊어줄게 아 자 끊긴 야 끊긴 박았다 아 아 야 잠깐만 와 터들마면 안돼 쫙 들어가네 가 뒤에 볼게 얘 얘 안온다 어 얘 잘 맞다 얘는 가야 되겠다 응 이겼다 이거 자 무한연승입니다 형님들 어 이겼나? 아 이겼어 난 개인적으로 카트라이더 1이 재밌는 것 같긴 해 솔직히 어